자 10월 24일이 HLB의 최고 고점 이었습니다. 자 10월 24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래일로 따졌을 때 27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토일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달하고 일주 정도 지난 상황이죠. 자 이제 한달 지났죠. 한달 지났는데 고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달 지난 상황입니다. 자 들어올 때 1년에서 5년을 보고 HLB의 리보세라닙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가치 이런 부분을 보고 홀딩을 생각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많겠지만 이제 한달이 딱 지난 시점이죠. 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 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 그 부분은 피터 린치가 이야기 한 부분이죠. 머리로 공부를 해서 그런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배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HLB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맞추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각종 이유를 갖다 대고 또는 전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공매를 이용해서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정말로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또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한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리고 피터 린치가 얘기한 배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먼저 HLB의 리버세라닙에 대한 이런 진행 상황을 보고 그 약의 가치를 본인이 공부를 쭉 해서 이거는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방점을 딱 찍어주고 완전히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광신도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라. 신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신이 될 자신이 없으면 광신도가 되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버려야지 이런 끝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내려갈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계속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가치를 보면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매를 쳐서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의 시가총액이 뭐 지금 뭐 67조 정도 되지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내년 말쯤 되면은 거의 뭐 100조 가까이도 갈 만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전세계 판권을 가진 HLB의 시총은 적정 시총은 몇 조가 적정한가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1년 나는 1년 또는 5년 또는 이 리버세라디베 가치로 봤을 때 시가총액 나는 20조 나는 100조 나는 50조 나는 230조 자 이런 식으로 정했죠. 그리고 진양곤 회장께서는 110조 맥스로 110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HLB의 주가 가격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27일 동안에 상당히 좀 오르는 날도 있었지만 고점에서 본다 그러면 내리고 또 올려주고 내리고 또 올려주고 내리고 올려주고 또 내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상당히 힘든 시간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의 연속이 계속되었지만 믿음과 리버세라디베 가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뢰와 신념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공매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 밀어붙이는 수준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벵가드라든지 아니면 블랙록이라든지 지워드도 지금 17만원대에서 물려있죠. 17만원에 7만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워드도 같은 경우에 이거 사서 집 물렸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아니죠.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포를 가지고 인내를 하는 그런 방법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치고 받는 게 단기 투자죠. 단기 투자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의 대가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싸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목검 하나 딱 들고 이 시장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제 경력도 한 몇 년 되고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기관총이나 권총 하나 딱 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상대는 공매 세력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탱크 타고 잠수함 타고 그런 첨단 무기를 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일단 비교가 안 되죠. 개인하고는 그리고 각종 뭐 이런 정보도 조작질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정보력도 개인 투자자보다도 빠르고 또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기관하고 공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겠죠.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려갈 것 같다. 여기에서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하고 탱크하고 잠수함 이런 것 타고 이제 싸우는 세력하고 권총 하나 들고 싸우는 세력하고 싸워서 이기가 정말로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딱 보고 그 부분이 정말로 이거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사서 그냥 묻는 방법이 가장 그래도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흔들리니까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급변할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은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죠. 자 그런 기업이 왔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봤을 때 확실히 이거는 된다라고 그런 신어가 왔다. 그런 믿음이 왔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장기로 끌고 가면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보상받을 수 있죠. 한 번이 아니고 그때쯤 되면은 시간에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 기업 가치의 큰 급변을 생각하고 베팅을 한 거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뭐 이렇게 사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의 장기 투자를 보통은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한 번 이제 크게 변화가 기업 가치 변화가 크게 생길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바이오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고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한 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그냥 미친놈이 돼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냥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겁이 나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주가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가치적인 측면을 쳐다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어댄다고 해도 결국은 가치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함에 따라서 결국은 주인이 앞에 가는 그런 상황에 주가 그림자죠. 주가는 기업 가치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 수 있어도 기업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은 계속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러면 주가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ABL 바이오도 3% 헬릭스미스도 1% 전반적으로 많이 찍어 누르고 있죠. 제약 바이오 많이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찍어 누르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쳐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투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은 별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지금 상당히 너무나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포를 가지고 좀 쳐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3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주가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겁을 먹은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